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즈노 남보크가 지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부제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입니다. 이 책이 계속 스테디셀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이번 시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성공한 스토리가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지은이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크 2생에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크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열세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용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크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크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인이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크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크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보크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크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보크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적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생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계를 향한 진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보크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보크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의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1호 반, 술 1호 반찬은 1탕 1채의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1번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주노 남보크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꼭 정말 소설 같은 생애를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혼신을 다해 한계를 가라.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한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의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향기를 이루지 못했다면 백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간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오.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려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소. 당신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소.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하미요.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길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결국인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공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오.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소.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오.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오. 작은 실패의 마음을 뺏겨 정신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성세월을 보내게 되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오.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에 있지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노력이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 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어.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냐에 달려있소.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어.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오. 열 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열 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열 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오.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윤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문 길을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소.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오.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한 운명이라도 불을 얻게 되는 것이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오. 내가 보안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오. 나누면 돌아온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지요.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검소와 인생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생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생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이 목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오.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의를 다스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소.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 보게 될 것이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울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이래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세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뗀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정신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상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가난한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오.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소.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오.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겠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기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의는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룬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그런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 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수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의 똥 위에 밥을 한 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입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성공할 것을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 보아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아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 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았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이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랫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이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다칩니다. 비위가 다쳤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21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해 어떻게든 신성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응가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성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 해서는 안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규별 없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 이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부전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줄 수 없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지심으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각오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 절제로 신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갈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유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정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야견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의 산이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 모든 종교가 완전하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비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얘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의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위치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무릇신은 천지에 가득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영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신이 함께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종교 사원이나 사찰에는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하는 종교인들은 음욕을 삼가고 항상 조심하여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천지에 퍼져 그 덕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만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깨뜨리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칠흑같은 산중 동굴에 기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절제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천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식을 하셔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야채를 주로 하고 소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습관을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